그림이 자꾸 떨어져서 홧김에 못질을 해버렸는데 아, 맞아 내 집이 아니라서 구멍을 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완전 범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스크래치 페인트 일단 구멍 난 곳이 벽만 있는 게 아니라 가구랑 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구만 이거 다 보상하려면 내 통장 뺨고 난다 한 번 보수할 때 다 끝내버리기 위해 여덟 가지 색상으로 샀습니다 먼저 구멍 난 벽에 페인트를 싹 짜서 발라 페인트 뒷면으로 쓱 닦아내면 완전 범죄 성공 구멍은 이제 걱정 없고 어디보자 여기 바닥도 흠집이 났는데 싹 짜서 쓱 바르면 완벽 커버 성공 성격 급하다고 바르고 나서 바로 만지지 마시고 하루 정도 잘 말려주면 손에 묻어날 걱정하지 마 대신 물걸레로 닦으면 색이 파래질 수 있으니 마른 걸레로 닦아주는 센스 이제 마저 바르려고 했는데 색깔이 안 맞네요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다도 아니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색을 살짝 짜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색알못이 해도 대충 비슷하니까 이 정도면 not bad 상품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찡긋 ASSISTANT 하단 링크 PA's sapph 하단 링크 하단 링크 하단 링크